사장님, 이제 몸 좀 괜찮으세요? 네, 고맙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. 또 오십시오. 아직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. 아니, 괜찮아. 어, 괜찮아. 진 팀장이 안 나왔어요. 연락도 안 되고요. 어, 나한테 따로 연락이 왔는데. 부모님 집에 가서 잠시 쉬기로 했어. 갑자기요?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. 무슨 아무 일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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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